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도 우선 키워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라면, 그리고 국내 최초의 컵라면 제조기업. 어떤 기업인지 떠오르시나요? 교육씨, 뭔 것 같아요? 라면 하면 사실 뭐 최초의 라면은 저도 삼양인 걸 알고 있어가지고. 알고 계십니다. 오늘 삼양이라는 기업을 가져오셨나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1961년 8월에 유지공업과 식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요. 원주, 묵막, 익산 등의 공장에서 멸류, 스낵류, 유제품, 조미 소재료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정말 라면의 원조고 또 요즘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시겠죠? 불닭볶음면. 네, 불닭볶음면. 너무 좋아해서 저도. 치즈 놓고 맛깊고. 약간 악마의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중독된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요즘에 립글로즈 없을 때 불닭볶음면 먹고. 괜찮으세요, 교육씨? 입술 빨개지니까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이삭게 쳐다보긴 하더라고요. 삼양식품, 네. 네, 그럼 삼양식품. 일단 라면에 대한 열정과 신념으로 국내 식품 산업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960년대 식량량 극복을 위하여 1963년 국내 최초로 삼양라면을 생산했고요. 이후 라면은 제2의 주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품의 고급화와 맛과 영양의 차별화를 위해 질로픈 천연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맛을 지닌 우수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삼양라면하고 불닭볶음면으로 워낙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삼양. 그런데 어떤 이유로 오늘 이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지 삼양식품의 제품에 대해서 좀 라인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을 먼저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963년 9월 15일 출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입니다. 맞죠. 출시 당시에는 서민의 배고픔을 덜어주고자 10원에 출시하였고요. 2018년 9월 기준 누적 판매량이 약 110억 개라고 합니다. 올해 기준 56년째 라면을 만들고 있는 라면계에 살아있는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불닭볶음면입니다. 이거 진짜 저도 최애라면, 어제도 이봉을 했는데요. 이봉하셨어요? 네, 불닭볶음면은 마케팅 부서와 연구소 직원들이 불닭, 불곱창, 닭발 등 매운맛으로 소문난 전국 맛집을 돌아다니며 직접 시식을 하고 각 나라별로 다양한 매운 고추를 연구해 2012년에 출시되어 특유의 매운맛으로 장기간에 엄청난 사랑을 받은 라면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치즈 불닭볶음면 좋아해요. 저는 오리지널 불닭볶음면 가장 사랑해요. 저는 짜장 불닭볶음면. 맛있다. 까르보도 맛있어요. 까르보 맛있죠. 그러니까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이 다 맛있고 그래가지고. 불닭볶음면 혹시 누적 판매량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12년도에 출시되었고. 7년 정도 되네요, 지금.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먹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한. 천만 개? 천만 개. 저는 한 7억 개 팔렸을 것 같은데. 15억 개. 올해 기준 누적 판매량 약 15억 개라고 합니다. 중국인 인구의. 수출도 되기 때문에 전체 따져서 누적 판매량으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이 거의 뭐. 작지만 알짜 기업이네요. 네, 네. 작지도 안 할 사람. 네, 네. 불닭 브랜드는 수출 확대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 등 불닭 브랜드의 누적 매출은 지난 7월 초 기준으로 약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이외에 라멘어에도 소스를 따로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불닭 소스를 비롯하여 현재 총 5가지의 소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짜짜로니인데요. 짜짜로니. 짜짜로니는 1970년 출시되어 당시 짜장면의 5분의 1 가격으로 출시되었고요. 짜장 천연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출시 2년 만에 월평균 13만 상자, 연간 152만 상자가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별 뽀빠이고요. 별 뽀빠이는 최초의 라면 과자로서 라면을 끓여먹는 곳으로만 인식하던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과자로 만들어 출시했는데요. 당시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뽀빠이를 주인공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식품들이 있는데요. 삼양식품에서 제조하는 식품들은 현재 미주,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등 정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삼양하면 라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또 계열사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삼양식품은 크게 삼양식품 그룹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삼양식품은 12가지 계열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리고 있는 라면, 스낵, 유제품, 장류, 향신료 등 제조 등 도매를 맡고 있는 삼양식품이 있고요. 고추분, 참기름, 양파분, 마늘분 등 식품 도소매 및 가공축산물 도소매를 맡고 있는 삼양 내추럴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냉동식품 제조 및 도소매 농수산물 가공을 맡고 있는 삼양냉동이 있고요. 그리고 판지 가공 및 도소매를 맡고 있는 삼양프루엘, 그리고 곡물 도소매를 맡고 있는 삼양제분, 그리고 유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삼양제주우유, 그리고 경향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호면당, 그리고 젖소유구축산 및 우유 생산 유기질 비료 제조를 맡고 있는 삼양목장이 있고요. 수입, 유지, 하역, 보관, 운송을 맡고 있는 삼양베이커택크터미널, 그리고 일반 화물 운송 및 중계를 맡고 있는 삼양로지스틱스, 인력공급을 맡고 있는 삼양THS가 있고요. 도서잡지 발행 및 도면을 맡고 있는 RER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계열사들에서 예를 들어서 삼양라면을 예로 든다고 하면 삼양라면에 들어가는 스프는 삼양 내추럴스와 삼양제분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삼양라면에 포장을 맡고 있는 것은 삼양프루엘, 그리고 삼양라면에 운송을 맡고 있는 것은 삼양로지스틱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삼양하면 라면 이미지가 강해서 삼양식품만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계열사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요. 도서쪽도 있고 RER. 실제로 그렇다면 이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는 삼양의 입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삼양식품은 해외에서도 호실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최대 히트작인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또한 올해 1월 중국 총판업체를 유베이로 교체한 이후 탄탄한 전국 유통망을 만들어오고, 연안에 집중됐던 판매지역은 현재 전국 대도시부터 3선, 4선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었고요. 온라인에서도 기존 알리바바와 징동닷컴 이외에 왕이카오라, 그리고 중국 최대 커뮤니티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샤오홍슈에 입점하는 등 신규 판매망을 늘렸습니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상승한 500억을 기록했고요. 올 3분기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삼양식품의 매출이 가장 높은 지역 3곳의 합산 수출 금액은 지난 9월 2131만 4천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7% 성장했는데요. 유통망 확대에 힘입어 올해 중국에서만 약 1200억 내외의 매출을 달성하여 중국 시장 진출 이래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국의 사드 타격 이후 꾸준히 현지화에 공을 들여 노력해온 것이 호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해외 시장은 개척하기 나름이니까 앞으로 또 어떤 성장이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고 사실 회사가 좋은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사실 삼양이 좋은 기업인 건 그런데 직원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얼마나 신의 직장이냐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삼양식품은 기업 분류 중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2019년 6월 기준 151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는 우량 매출 챔피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량 매출 챔피언. 그렇다면 이 우량 챔피언 걸맞게 매출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한데요.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삼양식품의 2018년 기준 매출액은 약 4,64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510억, 단기 순이익은 약 340억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삼양식품의 2018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6% 상승, 그리고 17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1%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단기 순이익도 2018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7%, 17년 단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1% 상승하였고요. 이런 매출 상승 요인으로는 해외 시장이 판로를 개척하고 확장하면서 수출 실적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양식품은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의 약 12%로 농심의 54%, 오뚜기의 28%에 이은 국내 시장 점유율 3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지만 올 1월 중국 내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강화했고, 6월에는 태국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어 태국 전역으로 판로를 확보했습니다. 2012년 1억 원도 안 됐던 해외 수출 비중은 올해 라면 수출과 내수 비중이 역전되었고요. 3분기에는 수출 비중이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한 수출에서 쌓아올린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삼양식품의 영업이익은 업계 1위 농심의 영업이익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속적으로 라면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올해 하반기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약진을 벌인 게 매출 확대에 기여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 시장이 참 주요했고, 식품으로 사실 연매출 4천억 이상 달성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삼양식품의 가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중요해질지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였고, 이쯤에서 좀 연역이 궁금해져서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성장 발저치 어떤가요? 네, 삼양식품의 연역을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61년 8월 삼양제유주식회사로 창립을 합니다. 이후 2년 뒤인 1963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을 출시하고요. 6년 뒤인 1969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라면을 해외로 수출합니다. 이후 짜장면, 냉면, 카레 라면을 출시하고요. 1972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컵라면을 개발하고, 라면 과자인 뽀빠이도 출시하게 됩니다. 1981년에는 대한민국 최초 떠먹는 요구르트인 요거트를 출시하고요. 1989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쌀라면을 출시하며, 2012년에는 메가히트작인 불닭볶음면을 출시하게 됩니다. 삼양식품은 인증 부분에서도 눈에 띄는데요. 1987년에는 삼양양조간장으로 간장업계 최초 KS마크를 획득하고요. 3년 뒤인 1990년에는 삼양요거트와 삼양요구르트로 발효율으로는 국내 최초 KS마크를 획득합니다. 당일년도 1990년 3월에 현재의 상호명인 삼양식품을 상호를 변경하고요. 2017년에는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 1년 뒤인 2018년에는 2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매출면에서도 우수한 면을 보였습니다. 또한 삼양식품은 해외에서의 입지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1980년에는 미국 현지법인 삼양USA를 설립, 1989년에는 중국 청도의 청도삼양식품유안공사를 설립하고요. 올해 1월에는 일본 현지 판매법인인 삼양재팬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연역을 소개해드리면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삼양식품의 연역이었습니다. 연역을 쫙 보니까 진짜 이 성공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구나. 꾸준한 노력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무 조건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데 말씀해주셔서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연봉은 현재 채용 중인 모든 부분의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나와있고요. 작년 평균 연봉은 금감원 공시기준 약 3,600만 원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00만 원 평균 연봉?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도 복지, 복지 부분. 왠지 삼양식품이면 뭔가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탑처럼 쌓여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계열사 제품 아래인 그런 것들도 있고요. 우선 삼양식품의 복지는 인센티브 제도를 비롯해서 장기금속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및 성과급 제도가 있고요. 사내식당 운영으로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면 나오나요? 점심식사? 라면 나오고요. 계란 넣으시나요? 그리고 아무래도 식품회사다 보니까 점심식사는 아주 퀄리티가 높다고 합니다. 불닭소스 이렇게 뿌릴 수 있고 그런가 보다.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리고 통금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휴양시설 지원, 경조금, 경조 물품, 화환 지원, 그리고 건강검진 지원, 직원 대출, 자사, 자회사, 계열사 제품 할인, 자녀 입학, 축하금 등 다양한 복지가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품 할인 어느 정도 할인율인가요? 할인율은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한 50% 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50% 마트에서 라면 사고 삼양 직원이라고 하면 50% 깎아준대요. 라는 공장을 가면 받을 수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스테이지암스